안녕하세요 우리 스타입니다 0458 3차 시도 너무 감사드리고 통터리 해서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똑같이 시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한번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뜯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과연 A성 몇 번째 나올 것인가 F 자 I 몇 번째 나올까 H 와 안 나왔어 아직도 I 아직도 안 나왔어 10번 몇 번째 A가 나올까요 F 자 5개 나왔습니다 D 드디어 D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와 아직도 안 나왔어 20번 I 두 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A가 나올 건데 너무 안 나오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23번 와 제일 마지막 23번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박스로 해 가지고 나눠서 보낼 거예요 한 박스가 아니라 두 박스니까 사고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타였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아